다낭에서 마지막 식사 다낭에서 마지막 식사 그 다음에 이제 튀김으로 넘어가서 아 이게 맞네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들어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발이 튀김 저희들이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바이러스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발이 튀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번지잖아 아 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